안녕하세요. 하얘야에요. 오늘은 시크릿캣을 모아볼거에요. 야 구월이 오늘 우리 시크릿캣을 가서 공주님을 구하러 가야 돼. 맞아. 자 이제 시크릿성을 한번 열어볼까? 좋아. 짠. 어? 이 위에 커다란 열쇠가 있어. 어? 누나 그건 무슨 모양의 열쇠야? 어 이거 하트 모양이야. 하트 모양? 어? 여기 봐봐 누나. 여기 하트 모양의 구멍이 있어. 우와. 이 안에서 뭐가 나왔어. 이게 뭐지? 우와. 아 넥틱. 어? 여기에도 열쇠가 있어. 이건 세모 모양 열쇠네. 아 또 넋새가 있네. 어? 별 모양 열쇠도 있고. 그러면 세모랑 별 모양 열쇠 구멍을 찾아볼까? 추워. 슝슝슝슝슝슝. 어? 누나 누나. 하이 누나 여기 봐봐. 여기 별 모양의 열쇠 구멍이 있어. 너. 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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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더 모양 해. 내가 해모 모양을 할게. 응. 알았어. 야. 우유야. 두이야. 우유가 생겼어. 누나 여기 유니콘도 있어. 유니콘. 그만. 그만 뜯니다. 그만 뜯니다. 두이. 아니야. 아니야. 어? 여기 또 열쇠가 있는데? 이거는. 이거는 진짜. 12번째예요. 어? 이거는 은표 모양 열쇠네. 여기도 여행이 돼요. 어? 유니콘 고마워. 어?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. 왜 아무것도 없지? 이 엄마가 흥겨울 때지. 마지막에 어? 여기 세모 모양을 열어보자. 아까 누나한테 세모 모양 열쇠가 있었잖아. 어? 맞다. 두이야. 봐봐. 누나가 열어. 알겠어. 응? 짠. 우와. 이게 뭐지? 어?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? 어?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. 어? 혜지야. 고양이가 있어. 동물들이 이 성 안에 같이 있었나봐. 어? 누나 누나. 여기에 성물이 있어. 고마워. 아니야? 아니야. 이 영차. 이 영차. 이 영차. 여행이야. 아!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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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조이. 여기는 열쇠이 있어. 이 안에도 열쇠가 있다고? 응. 조이야. 여기 잡아. 내가 여기 잡을게. 어? 잡아. 응. 이 영차. 공주님 공주님을 찾았어. 하하하하. 드디어 우리 공주님. 시크릿 캐슬에 갇힌 공주를 구출해냈군. 역시란 대단한 신비라니까. 신비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. 에이. 화가 난다. 근데 이게 뭐지? 띵. 어? 바닥에도 뭐가 있어. 엄마. 엄마. 내가 신기한 것들 다 넣을 다음에 너희들 다 하려야 돼. 알지? 응. 어? 맨 밑에 바닥에는 엄청 큰 유니콘이 들어있었어. 유니콘이 아니라 이건 용 같은데? 친구야. 자 이제 걔네들을 여기에다 다 걸면은 이쁜 반지로 만들 수 있대. 자 이제 걔네들을 여기에다 다 걸면은 이쁜 반지로 만들 수 있대. 자 이제 걔네들 다 걸면은 이쁜 반지로 만들 수 있대.